마지막 사전투표지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롤 용지가 반드시 위와 아래 상하가 분명하게 잘립니다. 여러분이 식당 등에서 받는 영수증처럼 말입니다. 앞에 사람이 영수증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영수증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앞에 투표인이 자기 것을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또다시 붙어서 출연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자라는 겁니다. 저렇게 붙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 것들에 네 차례 재건 표장이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연수월, 영등포월, 양산을, 파주월 인쇄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 투표인이 직접 투표하면 늦지 않았던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이 정도 증거물을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는 다툼 자체가 사치에서 써놓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4.15 총선을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 3구 대선도 부정선거였고 6월 1일 지방선거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사회는 얼마나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세금을 1년에 2배, 3배 올리는 일이 일어난 일이 왜 가능한가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비겁함과 무관심 그리고 침묵의 대가는 매우 가혹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참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자 여러분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병호TV에서는 그동안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모두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지방선거에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4.15 총선을 여러분 분석할 때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6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뭔가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특표수, 소위 후보별 사전특표수의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표를 자기가 받았던 사전특표수에서 서울의 경우는 10%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 부산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빼앗긴 겁니다. 빼앗아서 다른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수에서 10%, 20%, 5%를 지역별로 조작값이 정해지면서 빼앗아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쟁점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에 이루어졌지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은 전산 조작과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파주월 사례입니다. 금촌 3동에는 차익값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가 플러스 10.3%입니다. 박용호 후보는 마이너스 10.1%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촌 여러분들 이동에서는 박정 후보가 플러스 12.3%입니다. 박용호 후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2.5%입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두고 미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큰 숫자가 민주당 후보는 다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마이너스가 나오냐.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일정 퍼센트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에 한쪽은 모두 플러스 한쪽은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군내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려 25%입니다. 플러스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25.6%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숫자가 퍼센티지가 다르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검촌 3동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검촌 2동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했지만 이렇게 수치가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수치가 다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 후보만 비교해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동일한 조작률 전국 평균은 12.5%입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와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에 데칼코마니와 같은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파주, 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관찰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수하고 후보별 득표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하고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정상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경우는 0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은 차이값이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되는 것이 정상선거입니다. 파주월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에 이렇게 종이에 물감을 묻혀서 딱 접어뜰 때와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주월에는 여러분들 동수가 11개와 투표수가 73개인데 73대 0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왜? 투표소 레벨로 다 동일한 조작률로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당일 투표율을 100으로 따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169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185표를 얻은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가 100장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도 100장이 나와야 되고 관내 사전투표도 100장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100장이 나왔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169장이 나오고 관내 사전투표는 통상 좀 더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85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4.15 총선을 석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투표에서 조작을 다 했기 때문에 73대 0으로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서 모든 동 11개 동은 물론이고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이게 조작의 1억 퍼센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 투표 수를 교차표 수라고 해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8,712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박정 후보가 당선자가 아니고 박용호 후보가 4만 8천표를 얻었는데 선관위 발표는 3만 9천표로 발표한 거죠. 4만 8천표도 3만 9천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파주얼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공직선거의 쟁점 두 번째는 재금표 소위 법원의 보관대가 재금표장에 온 투표함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있던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투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살별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싱큰 다발 같은 투표지가 왜 나오냐. 재금표를 준비해가지고 다 통과리를 한 겁니다. 표를. 통과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이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법원의 사전투표 조작서는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법관들이 뭘 모르는 거죠. 사전투표 조작서는 사실이고 거짓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공정한 지금 재판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뭐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2020년 총선 자료, 정부의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전산 조작이 아닙니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두 개가 4.15 총선이 조작인 증거입니다. 2016년 여름 총선이 이런 정상선거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이. 지금 법관들이 선관위원장 겸직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천적으로 공정한 선거재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법관들이 재판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선거재판은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법관들이 재판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일보에 김세동 논설위원이 사설 썼네요.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관 선관위원장은 위원이라는 겁니다. 위원. 뭐가 위원이냐? 원님이 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관위가 불법 부정선거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의를 법원에 기소하면 고발자가 재판까지 겸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근대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시대의 원님 재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입니다. 상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최고법관이 행정기관 성격이 있는 선관위 부서장을 겸직한 게 부적절한 지정입니다. 부적절하고도 말하고 엄청나게 부적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제도도 바꿔야 되는데 참 여러분 오늘 홍콩 사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거를 못 지키면 금세 무너집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선거를 못 지키면 또 총선, 대선 또 부정합니다.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니까 그 일을 3구 대통령 선거하고 이 일을 지방선거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정말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그런 의무감 또 애달아는 국민들의 그런 애틋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예를 들면 권력과 끈을 닿아가지고 한자리 할 욕심이 있으면 방송의 기조나 이런 부분이 흔들리고 타협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가 나서 자란 국가라는 것은 운명적인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못 지키면 선거를 못 지키면 국민들 또 고생합니다. 그 죽을 고생을 지난 5년 동안 해놓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새 정부와 다루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참 너무나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승설 대통령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지만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냥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도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